자 유형이야 유형 타이프 유형 소리 유형이야 유형 리듬 그리고 뮤지컬 텍스트 되겠습니다 이 엔드가 있죠 엔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덩어리 요 괄호의 유형들 됐어요? 괄호의 유형들 괄호의 유형들 엔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덩어리야 이렇게 소리, 리듬 그 다음에 텍스트여야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조화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우러짐 뭐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질감이라는 뜻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긴 조화나 어우러짐 이런 유형들 자 그런데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가 플리징, 기분 좋은 기분 좋은 그죠? 우리는 안다 그것이 기분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 뭘 알아? 기분 좋다는 것을 뭐가? 괄호라는 것이 자 여기 요렇게 괄호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우리는 알어 괄호라는 것이 기분 좋다는 것을 그죠? 자 우리가 기분 좋다고 알고 있는 이 괄호의 어... 유형들은 유형들은 요렇게 이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얘네는 일반적으로 extension of previous 됐습니다 이 extension이 이제 연장이라 연장 연장선 길이 길이의 길이 익스판션이 이제 공간이고 길이가 길이 길이 연장이다 뭐의 연장일까? 이전에 있었던 아이고 그런거구나 긍정적인거구나 어... 이 경험의 연장이야 우리가 가졌던 그죠? with music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음악 음악과 함께 가졌던 경험 음... 가졌던 가졌던 경험 의 연장선이 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이런거 리듬이랑 뭐... 소리 같은 것은 음악이랑 관련되는거에요 음악 우리의 삶에 있는 음악이랑 관련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면 말이야 듣는 것 듣는 것 노래를 듣는 것은 이다 이렇게 되는거야 아... 노래를 들어 어떤 노래냐면 네가 좋아하는 요렇게 아... 위치에로 바꿔 쓸 수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은 동명사네 아... 적어볼게 동명사 주어네 듣는 것은 a lot 많이 많이 뭐와 같은거냐면 having하는 것 같아 비동사 다음에 like 그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면 ing하는 것과 같다 이럴듯이 ing하는 것과 같애 having having experience 어... 경험하는 거야 having experience 그냥 경험하다 이런 뜻이야 경험하는 거랑 똑같애 어떤 다른 아... 유쾌한 유쾌한 sensory 감 각 적 경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음... 노래를 듣는 것은 곧 감각 경험을 하는 거야 체크할까? 노래를 듣는 것은 감각적 경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먹는 거야 자... 그러면 감각적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야 이러이러이러이러요 이런 거란 말이야 다시 감각적 경험이 뭐냐면 여기 하이픈에 들어있는 애들이야 뭐가 있을까? 먹는 것 음... 냄새 맡는 것 보는 것 그죠? 자... 먹는 것 초콜렛 신선하게 어... 이게 어... 따진 거야 딴다는 게 뭐지? 이게 따진 거야 신선하게 따여진 음... 라즈베리 딸기 같은 건데 예를 들면 딸기가 누군가가 딸기를 딱 땄어 그러면 이게 픽트야 이렇게 갓 갓이야 갓 신선하다는 뜻인데 그냥 이렇게 갓이라고 해드려도 돼? 이거를 먹는 것 냄새 맡는 것 커피야 언제? 아침에 보는 거야 자... 워크 오브 아트 예술자코 또는 평화로운 얼굴 누구의? 써먼 누군가의 얼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얼굴 Who is sleeping? 이렇게 누군가는 누군가는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그죠? 이런 경험 감각적 경험이랑 듣는 거 노래 듣는 게 똑같은 거야 그 얘기야 자 우리는 take pleasure 자 pleasure 기쁨 기쁨을 take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take가 가져가는 거니까 어떤 뜻이겠어? 경험하단 뜻이겠지 느끼다 뭐 이런 느낌이란 말 야 우리는 기쁨을 가져가 우리 기쁨 느낀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느낄까? 이 감각적인 경험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찾는 거야 안락함 comfort 안락함 아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함을 찾는 거야 어디에서? 그것의 친숙함 그죠? 그것의 친숙함에서 찾는 거야 여러분 이 칠가 바로 뭐냐면 뭐 뭐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감각적 경험이 되겠지? 감각적 경험의 친숙함의 친숙함 그 거기서 변환한 걸 찾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안전 이렇게 안전이 그렇지 뭐냐 safety 안전이야 관계대명사네 그 안전은 이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거야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안전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하게 되는 거야 찾게 되는 거야 자 안락함을 찾죠 그 다음에 안전함도 찾게 되는 거야 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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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락함을 이렇게 안전함 안전함 괄호를 한번 쳐볼게 여기 친숙함 과 이거 A2라는 게임이랄다 A2 친숙함과 안전함 에 있는 안락함을 찾게 된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인을 좀 괄호를 쳐볼게 이렇게 이렇게 자 친숙함과 안전 안전 에 있는 안락함을 찾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려볼까 I can look at 나는 보는 거야 볼 수 있어 look at 보다 뭐뭐 을 보다는 뜻이야 ripe 익은 거야 익은 이건 라즈벨을 보는 거야 아 냄새도 맡는 거야 아우 그리고 예측하는 거야 예상하는 거야 예상 예측하고 기대도 하는 거야 오 접속사 되시네 라는 것은 그것이 말이야 그것이 말이야 라즈벨이네 자 잇이죠 자 잇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익은 라즈벨이란 말이야 얘가 테이스트 굿 음 좋은 맛이 날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that experience will be safe 경험이 자 잠깐만 자 이게 접속사 1번 요거 접속사 2번 그죠 오 이거 좋을 거 맛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예상하고 경험 그 경험이 그 경험이 안전할 거라고 뭐야 예상하는 거야 자 이거 부연 설명하는 거야 안전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안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get sick 아프지 않다는 얘기죠 아프다 아프지 않을 거다 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좀 잠깐만 한 번 더 체크해 볼게 자 테이스트 굿이야 맛이 좋아 이게 플레쥬 아우 기쁜 거야 그 다음에 안전한 거야 그죠 이렇게 컴포트 이런 거 여기도 있네 세이프티도 있고 그치 이런 거 자 갈까요 그 다음에 if I never seen 내가 본 적이 없어 나 절대 본 적이 없어 이거 로건 베리를 이전에 이전에 절대 본 적이 없다면 만약에 there are so many points 자 there are so many points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무슨 점들이 있을까 인커먼 이드 어 뭐야 래즈베리 that I can take the chance 자 take the chance 되겠습니다 이건 운에 맡기는 거야 운에 맡기는 거야 운에 맡기다 인이이딩 먹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런 얘기네 자 로건 베리 로건 베리 됐죠 음 다음 자 너무 많은 점이 있어 뭐 있어서 공통된 공통 공통 누구누구와 라즈베리와 라즈베리와 공통된 것에 있어서 공통된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점이 있어 공통점이 많이 있어 그죠 그래서 소외대꾸문의 너무 너무 공통된 점이 많아서 됐 그래서 틀리죠 그죠 소 됐 너무 뭐뭐 해서 그죠 그래서 점점점이다 공통된 점이 너무 많아서 그죠 너무 많아서 나는 운에 맡기다 먹는 데 있어서 로건 베리를 먹는 데 있어서 운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뭐라고 그것이 안전할 거라고 이게 뭐야 로건 베리 병렬구조 들어가네 그래서 접속사 1번 요거 접속사 2번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얘를 해본 적이 없어 먹어본 적이 없어 로건 베리를 그죠 근데 말이야 이 라즈베리 라즈베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즈베리랑 공통된 것에 있어서 똑같은 점이 공통점에 있어서 라즈베리와 공통된 데 있어서 많은 점이 있어 뭐냐면 공통된 데 있어서 많은 점이 있다는 얘기는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야 공통점이 많아 라즈베리랑 그러면 뭐야 나는 먹는데 운을 맡길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예상을 할 수 있어 뭐라고 그 로건 베리는 안전할 거라고 그죠 이렇게 I can 나는 예상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죠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